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비즈니스 여행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로크미디어의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대표님이 계시고 이사님이 계시고 이제 팀장님 계시고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사님이랑 제일 친해요. 대표님이랑도 친한데 이사님이랑은 막 저보다 15살 많으신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50대 중반이신데 막 되게 친해요. 저는 막 정말 가족같이 친해요. 막 빈말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가족을 걱정하는 사이예요. 저는 이사님 자식들을 걱정을 하고 제가 케어링도 많이 해주고 멘토링도 많이 해주고 이사님은 저희 가족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이사님이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저랑 거의 그 뭐라 그럴까 띠동갑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되게 꼰대스러워야 되는데 이사님이 엄청 오픈마인드예요. 놀라워. 옷 입는 것도 저보다 되게 젊게 입으세요. 근데 이사님이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 저한테 맨날 저한테 존댓말을 하세요. 신박사님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야. 되게 귀여워요. 제가 다 들어요. 그럼 저는 경청을 해요. 여태까지 아이디어 저랑 4년, 5년 받는데 100개 이상 내신 것 같아요. 대단해요. 졸구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사님이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다가 교육을 받으시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컨텐츠 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출판이니까 컨텐츠 업을 하시니까 상단이 매우 열려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 이렇게 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 아이디어 이런 아이템 위주로 아이디어를 내세요. 아, 난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셔서 보통은 그거예요. 10억 넣어서 1억 먹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는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런 비즈니스 여드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저희는 이제 캐시 카오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캐시 카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저희는 상단이 열린 비즈니스를 좋아합니다. 왜? 저희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플랫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사님한테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려는 아이템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오랜만에 그 어드밴스다한 수업을 해드리면은 그거라고 그거라고 일단은 저는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버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사님이랑 조금 다른 게 있다고 저는 그거를 1억을 투자라고 한다기보다는 1억을 날릴 각오라고 표현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사님은 얘기를 대하나 보면 이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수는 해야 되지 않냐 1억이란 거금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저는 정말로 상단이 열려있는 비즈니스에 들어가고 싶으면 1억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책 오늘 유튜브 제목이 뭐죠?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로 투입한 순간 그냥 잊어요. 이미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내 손을 떠났다예요. 이미 내 손을 떠났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도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진짜로 몇 배 이상 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되게 오래 봐야 돼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오래 기다리면서 시간에 초조해 하지 않으면서 팍 튀어 오르는 구간에서 내가 그걸 두 배로 수익을 내겠다. 세 배로 내겠다. 열 배로 내겠다. 산정해놨으면 그때 수익을 실현해야지 이거를 맨날 5%, 10%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뺏기고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우량 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지수에다가 인덱스에다가 여러분이 여윳돈 5% 5% 정도면 여윳돈 할 수 있거든. 웬만한 사람이면. 그걸로 매일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왜? 경제는 발전할 거니까. 근데 또 안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발전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왜 알려드리냐. 결국에는 벤처 캐피탈. VC라는 사람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우버 같은 데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버 같은 데가 뭐 시리즈 뭐 D, 시리즈 C를 할 때 막 예를 들어 손정희 같은 사람들. 그래 쉽게 말하면 되겠네요. 손정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커다란 펀드를 들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뭐 쿠팡에도 쿠팡은 상장기업 아니잖아요. 뭐 1조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VC들의 마인드들은 정말로 1조를 투자하면서도 날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 1조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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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을 아니 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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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을 100개를 투자를 해서 99개는 날리는 거예요. 그럼 99억 날렸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뭐 200배, 300배 수입을 어떻게 내면서 그럼 300억이 되잖아요. 거기서 2배, 300억을 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VC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C들은 다 그냥 안티프레질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모르는 VC는 잘 없을 텐데 뭐 투자할 때 이런 거 VC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지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는 내가 팬심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상장 기업에서 분할 매수해서 조금조금씩 투자할 거 아니면은 정말로 넣은 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나는 10배를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뭐 5배를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윳돈이라는 게 정말로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출판사들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영세 출판사들은 판권을 선인세 3, 4천만 원짜리 살 수 없어. 저희는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책 같은 게 전형적인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이 3천만 원을 본전을 뽑으려면 몇만 권 단위로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99%의 책은 2천 권이 안 팔리기 때문에 뭐 그러면 얼마예요? 뭐 2천 9백만 원 날릴까 하고 하고 사야 되는데 출판계는 전형적인 복잡계 비즈니스예요. 전형적인 복잡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를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내가 뭐를 투자했으면은 말은 그렇게 해도 아 나 이건 기대하지 않아. 다 날릴까 하고 돼 있어. 근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왜냐하면 진짜 잊어야 되거든요. 그거 넣었으면은 특히 이런 10배 상단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있는 비즈니스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내 돈이 어떻게 회수가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애초에 그냥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애초에 잘못. 그게 또 어디다 적용이 되냐. 유튜브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유튜브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시간을 일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시간은 얼마죠? 주의수당 치면은 만원입니다. 뭐 근데 또 그렇게 알바를 못 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만원은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잊어야지. 어때요? 근데 저놈 유튜버처럼 해갖고 여러분이 이거 나는 언젠간 터질 거야. 나는 언젠간 터질 거야. 이것만 믿고 있으면 어떡해요? 앞의 얘기, 이사님 얘기부터 VC 얘기부터 유튜브 얘기까지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단이 열려있는 비즈니스.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상단이 열려있는 비즈니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잊지 못하고 내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는 뭐 맥락만 다르고 주제만 다르고 소재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VC, 유튜브, 출판 이사님 전혀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일이고 실제로. 근데 어때요? 거기서 생존 방법은 딱 한 안티프레즈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단이 열린 비즈니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들어간 돈은 정말로 그냥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를 절대 메이저 잡으로 하면 안 되고 사이드 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젠가는 될 거야. 이거 믿고 있죠? 절대 언젠가는 안 돼요. 거의 99.9%를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사님부터 이렇게 쭉 VC 진짜 이렇게 쭉 내려놨는데 오늘 테마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비즈니스니까 이게 상단이 열려있고 복잡계고 운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이 열렸다. 식당에서 마케팅은 마케팅은 복잡계지만 식당 자체는 복잡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웬만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달 전문 뭐 불고기 집을 해서 뭐 어디지? 그런 배달에 배민에 들어가서 조금 광고하면 무조건 그거는 뭐 열려있는 상단도 닫혀있고 여러분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시락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캐시 카루를 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 개 하면은 생각보다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일도 한다니까요. 팀장님이 앞에 계신데 저희는 B2B로 영상을 외주 제작을 받아서 해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갯수도 정해져 있고 액수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습니다. 해요. 근데 어때요? 근데 상단이 열려있는 일들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어떻죠? 그냥 무조건 날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렸다고 기대하지 전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인드를 되게 구축하시고 이게 어떤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제가 이걸 아마 제가 유튜브 할 때까지는 계속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알아듣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가까운 분이랑 얘기하면 그래서 1억은 어떻게 회수가 되는데 이 얘기가 결론은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아 이해했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내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꼭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액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정희도 요즘에 손정희 회장도 힘든 게 뭐예요? 예측이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뿌리긴 뿌리는데 그래서 어디예요? 위워크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위워크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코로나 같은 게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손정희 회장은 못했다니까요. 프레질한 예측이었던 거예요. 프레질한 예측.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사업 구조 자체가 그 예측 자체는 왜냐면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펙트럼이 프레질 쪽으로 많이 갔지만 어때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뭐 암이 아마 소프트뱅글 거예요. 손정희 회장 거의 너무 잘 나가요. 그런 거에서 해치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계속 잘 되고 프로세스 쪽에서 암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안 따져봤는데 엄청나게 잘 될 거예요. 그렇게 결국엔 따졌을 때 이게 다 메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진짜 여러분이 복잡계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는 순간 골로 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좆먹기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오늘 출판 VC 유튜브까지 이렇게 쭉 한 맥락으로 와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른 테마로 이 복잡계에 대해서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네요. 또 보네요.